안녕 연수아진아치 안녕 연수티비입니다 오늘은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치즈에요 치즈 이거 치즈인데 이거 샐러드에 있는 치즈를 ASMR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 그냥 소리 크게 할까 아 소리 크게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해 그냥 소리 크게 하겠습니다 연수티비는 원래 소리 크게 하는 거예요 ASMR 할 때 빼고 알겠습니다 치즈의 ASMR 치즈 아스멀 음 소리가 잘 들리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ASMR 마이크가 없어져서 살려면 돈 많이 모아야 돼요 지금 지금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렇게 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어폰을 헤드사에 다니면 이어폰을 끼시는 게 좀 더 잘 들릴 거예요 음 맛있어 맛있어요 와우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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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뭔가 자이네 보니까 치즈가 그냥 뭔가가 빠각 뭔가 자이네 유유 치즈들 유유 내가 너희들을 다 먹어줄게 삼아 쉽지 Unsuru 사 scrap Tel 유유 하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네요 아니에요 손님 잘 들리시나요? 안 들릴 것 같은데 유유 치즈 많이 먹으니까 느끼한데 어떻게 하지? 역시 음식은 무리해서 먹으면 안되군요 점점점 음 깨도 맛있다 이제 막 먹어 볼게요 아 늦게 이럴 때 우유 우유 아니요 우유 있으면 딱 좋은데 먹으러 가려면 아 네 할 수 없네요 이거는 엄마한테 맡기도록 하죠 근데 오늘은 오늘은 샐러드에 있는 치즈 아침마요를 해반면 안되요 어떻게 나올지 싶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 아 늦게 아 늦게 아 늦게